자 은유는 있잖아요 저 이거 진짜 자랑 아닌데요 수학 시험지 4개 4개 틀렸어요 근데 제가 찍어서 4개 틀린 건데요 제가 안 찍었으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었어요 진짜 갖고 왔는데요 감동을 받았어요 20문제 중에 4개만 틀렸어요 애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다 스피드 퀴즈에서 수학 때문에 16에서 8을 빼 맞다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어떻게 해야 되지 2 6 2 18 아니 16 2 6 22 빼기 6 누가 이 문제는 있어 16 그렇지 16 빼기 9 7 그렇지 지가 막 풀더니 이제는 이런 날이 오네요 이제는 해야겠다 민준이는 뭐예요? 저는요 전학한 지 5일 만에 수학 93점 맞았어요 우와 아 전학 갔어요? 네 이상하게 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적응하기도 힘들텐데 근데 저는 학원도 안 가고 과외도 안 하는데 93점 맞으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에 수석한 아이들이 얘기 같아요 그죠? 저는 뭐 학원도 다니지 않고 과일수도 하지 않고 학원도이면 열중해서 이런 종교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모두 다 열심히 하는 주니어들이 되길 바라면서 분방 최강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 자 김국신씨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 집은 지금 OO과의 전쟁 중 아하 가족들의 고민거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족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한대기 전쟁 동한대기 전쟁 동한대기 동한대기 전쟁 믿음 저희 아빠가요 얼마 전부터 새로운 뮤지컬을 했는데요 하죠 하죠 공연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엄청 설레인다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그러더니 요즘 동한대기 전쟁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요? 아빠가 왜 갑자기 동한이 데리고 가는 거 같아요? 거기 공연에 예쁜 걸그룹 누나들 그런데 거기 아이돌 형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빠는 그 아이돌 형들이 다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저번에 아니 내가 진짜 근육만큼은 아이돌한테 지지 않아 그렇죠 별그룹 애들도 내 몸부가 다 완전히 반했잖아 이렇게 자랑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듣고 아이고 몸맛 번지러워하냐 뭐하노 얼굴이 박삭 내그구마 이렇게 말해갖고 아빠가 요즘 안 하던 얼굴 피부관리를 시작했어요 이야 피부관리 피부관리를 해요? 아빠가요 밥 먹을 때도 팔자주름 생긴다고 막 아 옛날에는 샤워하고 로션 한 개도 안 발랐는데 지금은 아빠가 화장대도 만들고 화장품 20일도 넘게 샀어요 우와 화장품을 어떻게 근데 그중에서 매직 리프팅 7단계라고 써있는 화장품이 쭉 있는데요 그거 받을 때 진짜 아빠 표정이 웃겨요 어떻게 해요? 아빠가 이렇게 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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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아빠가 아 나한테 말 시키지마 나 부름살 생겨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얼굴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세수하고도 얼굴에 스킬 한 번 안 발라본 사람이에요 몸이 중요하지 이게 얼굴이 뭐가 중요하냐 근데 제가 요즘 뮤지컬을 하는데 슈퍼주니어의 여욱시나 아니면 에프엑스의 누나 에프티아일랜드의 이재진 씨 이런 아이돌들이 얼굴이 장난 아닌 거예요 피부가 애들이잖아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몸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얼굴도 중요하구나 오 이번에 느꼈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근데 요즘 얼굴 많이 상았어요 형님 때문에 그래요 야 공상 늙으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근데 이준희 아저씨 왜? 이거 말 끝나 다음에 왜 이랬어요? 아까 주름백화 주름백화 여기 가 여느님이 봤을 때 그 저 이정령 아저씨가 나이 들어 보여요 아빠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그 연경 씨 아빠니까 뭐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짜 이재명 아저씨요 이재명 아저씨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나이 들어 보여요? 그렇지 아빠는 딱 100일 된 애 같잖니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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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